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102주년 3.1절을 맞아 구민 33명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릴레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영상은 약 10분 분량으로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구민 33명이 한 명씩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낭독하고 마지막은 참여자 모두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됩니다. 낭독은 영등포구에 거주, 근무하는 독립유공자 유족, 광복회 지회장, 주민,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에 종사하는 구민이 동참해 재능을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낭독영상은 영등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티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.